안녕하세요. 문인기농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산업에 걸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정말 경제적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코로나 대처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고자 짧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산업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소상공인 사업주분들 중에서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기준을 잡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편의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통용되는 이야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격리자 또는 확진자에게 지원되는 직접적인 지원과 그리고 사업주분들, 근로자분들에게 지원되는 간접적 지원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 등의 기타 지원 등이 있는데요. 먼저 기타 지원의 경우 세무사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넘어갈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에 대해서 콕 집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그리고 신청 기간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대분류를 해서 나눠봤는데요. 아직 표만 보면 제대로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급 휴가비 지원 제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제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또는 입원 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국가에서 해당 인건비를 손실분만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전의 의미이다 보니까 지원금액은 개인 1급 금액이고요. 상한액은 1인당 1급 기준으로 13만 원입니다. 우선 절차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 통지서나 입원 치료 통지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당 격리자의 격리 기간이 포함된 급여 대장이나 급여 명세서 그리고 그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재직 증명서 그리고 그 근로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확인용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구비하셔서 관할 국민연구공단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전부 다 구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머리가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먼저 팩스로 신청을 하시고요. 이제 국민연금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면 그때서의 필요한 서류만을 구비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는 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유급휴가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나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지원되지 않으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생활지원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입원, 격리, 그리고 격리되었다가 해제된 사람들 중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지원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그 다음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 7,500원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은 월 단위 금액이고요. 14일 이상 격리하였을 경우에는 지금 표로 보시는 것 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고 만약에 14일 미만으로 격리된다. 그럴 때는 1할 계산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다가 신청할까요? 앞서 본 유급휴가비 지원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이지만 지금 보시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도는 지금 격리자께서 거주하시는 시군구 또는 시군구 소속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